젊은 이슈입니다. 지난 16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에 우리 사귀입니다라는 영상 제목으로 공개 열애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에서 양팡은 남자친구와 함께 출연해 열애 소식을 전했는데요. 남자친구의 정체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김신웅이라는 양팡의 유튜브 편집자였습니다. 편집자는 양팡한테 계속 좋아한다고 방송에서 티를 많이 냈었는데 양팡이 자꾸 미련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팡은 미련한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아서 그랬었다. 결국엔 사귀게 됐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팬들에게 거짓없는 방송을 위해 공개한 것이고 갑자기 사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녹화 자료를 통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은 이 연애가 계약 연애라는 것인데 일주일을 사귀어보고 그 후에 서로의 마음이 진심으로 맞는다면 진정한 커플이 되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냥 조회수 빨아먹는 거 아닌 집장님 진짜 괜찮은 사람 안정된 사람 같아서 이 상황이 너무 좋네요 서로 마음 있을 듯 서로 마음 있을 듯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